뭐야? 뭐야, 돈은? 보석은? 여기 없나 보다. 이 씨. 이 씨. 이 씨. 사모님, 어쩌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지 모릅니다. 이 도둑놈이 그 안에 돈이 없는 걸 알고 그냥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, 예. 예, 기다려 보겠습니다. 제, 죄송합니다, 예. 안녕하십니까, 교장 선생님. 얼굴 보니까 안녕 못 하시네. 네 놈이 왜 여기. 그죠? 그 감방에 있어야 할 제가 여기 있으니까 무지 열받죠? 덕분에 경찰서 잘 갔다 왔습니다. 어, 너 딱 걸렸어, 너. 사모님은 언제 오세요? 뭐, 뭐, 뭐라고? 아니, 아무리 외로워도 그렇지. 담임쌤하고는. 하... 저 식구는 볼 나이 아닌데 눈벨했잖아요. 네 놈이구나. 네 놈이 금고 가져갔구나. 정답! 이 미친놈이! 당장 가져와, 응? 콩밥 처먹기 전에 당장 가져오라고! 왜 이렇게 열을 내세요, 가뜩이나 이 휑하신 분이. 제가 콩밥 먹으면 쌤은 무사할 것 같아요? 저보다 훨씬 더 오래 먹을 것 같던데. 너... 그거 봤어? 예, 써. 아주 꼼꼼히 봤습니다. 하... 쌤 부자 되시겠던데. 그거 지금 어딨어? 안전한데 보관해 놨죠. 저한테 혹시 문제 생기면 빠악! 핵폭탄 터트릴 겁니다. 어떻게 하실래요? 뭐 사이좋게 같이 깜빵 갈까요? 깜빵 동기? 콜?